현대오피스의 강력수동20청공기 듀오 N35 청공과 제본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으로 문서정리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1회 최대 350매까지 청공이 가능하고 청공간격은 70mm로 고정식입니다 제본 방식은 리베팅 방식으로 최대 200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하로 움직이는 테이블로 손쉬운 작업은 물론 페이퍼 가이드와 종이 누름새가 있어 편리합니다 또 제품 뒷면의 파지암으로 청공 후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고 제품 아랫면의 고정끈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테이블을 바깥쪽으로 당긴 후 와셔를 와셔의 고정홈에 놓습니다 청공할 종이를 페이퍼 가이드와 누름새를 이용해 정리하고 테이블을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청공핸들을 내려 청공해줍니다 청공핸들을 내려 청공해줍니다 테이블을 바깥쪽으로 당기고 와셔와 함께 리벳을 청공된 문서 구멍에 넣어줍니다 핸들을 수평이 되도록 내린 상태에서 좌우 리벳 펀치를 세게 칩니다 재본 완성 육각 렌즈를 빼줍니다 커버 윗부분의 고무캡을 손으로 빼낸 후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줍니다 커버를 분리시키고 펀치홀더의 전면부에 있는 나사를 육각 렌즈를 이용해 청공핀을 풀어줍니다 청공핀을 교체하고 육각 렌즈를 이용해 다시 청공핀을 고정시켜줍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5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포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